1. 세상도 종족도 모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는이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순교자의 큰소리 라디오 방송입니다. 언약 회복 설교는 조선 초기 기독교인들의 설교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세 가지 색깔의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그린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폭력의 죽임을 당한 빨간색 순교자. 단기간 제자 훈련원이나 기도원 생활을 하며 세상의 욕망과 사고방식에 대해 죽는 흰색 순교자.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에 대하여 죽는 초록색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참소리 라디오 방송은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그분들의 설교를 전하여 순교자의 영성을 되살리고 세례받을 때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리가 묻히지 않고 매일 세례돼 기독교인들의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조선해 주신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아울러 조선의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남조선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언약 회복 설교가 고등화 시작됩니다. 남조선 기독교인들 남조선 기독교인들